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즈레인입니다. 저번에 진행했었던 파렌택틱스2의 유저 패치판의 배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설명을 쭉 하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 또는 설명글을 보시면 링크가 있을 텐데 거기서 받아서 게임이 설치된 폴더에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텍2 유저 패치인데요. 요게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되기 전 내용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자면은 원래 이제 마크도갈이란 이름이 표준법에 가깝게 맥도우걸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맞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수정된 이름 앨리스, 레디슈, 도플갱어, 맥도우걸 이런 이름들 원래는 이제 아리스, 라디슈, 도펠원화, 마크도갈이었죠. 요런 것들을 인게임 대사창에서도 보여지도록 전면 수정 그리고 챕서3의 목욕 이벤트 포함 일부 대사와 음성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최대한 적절하게 수정했습니다. 원래 완전 구판 같은 경우는 원래 음성이 아예 없었는데 근데 패치를 통해서 2009년인가 8년인가 그때 패치를 하나 통해서 플스 버전에 있는 그 음성을 PC판에 까는 그런 패치가 배포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음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거를 요렇게 서로 맞게끔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누락된 음성 추가, 폰트 깨짐, 중복 음성, 딜레이 등 교정, 그리고 노멀 베이스 자, 카린의 플레임버스트랑 익스플로전의 연출이 바뀌었습니다. 익스플로전이 조금 더 저렴했었는데 그걸 더 고급 기술에 맞게끔 연출을 수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규 악세사리 3종 추가, 발키리의 반지, RS의 반지, 사랑의 증표 요런 옵션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R의 신규 마법, 피어싱 스톰, 12레벨 때 습득하고 그리고 엘리스의 리자렉션, 매직 쉴드의 효과 범위 증가 원래는 이제 한 칸짜리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효과 범위 증가 그리고 사라의 쓸데없는 스킬였던 다크 보스를 강화했고요. 소피아의 기본 무기를 단검에서 트윈데거로 변경을 하면서 소피아가 조금 사람 구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루루의 메테오 공격 범위 및 확장, 그리고 소모량 80에서 50으로 다운 천사 번개마브 강화, 최종 보스 난이도 상향 및 신규 패턴 추가 라고 요렇게 패치가 한번 됐었는데 요게 이제 또 한번 진행을 함에 따라서 밸런스가 여러모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해서 새롭게 또 밸런스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이전 패치에서 보였던 일부 미흡함을 보완하고 게임 후반부의 난이도와 소폭 상향된 완성형 버전입니다. R의 마법, 피어싱 스톰의 데미지 대폭 상향 및 소비 MP가 요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R의 최종 장비, 가슬레이어랑 갓메인의 능력치가 1.5배 상향 최종 스테이지에서 R이 추가되는데 조금 사람 구실을 하기 힘든 그런 상태라서 이런 것들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크게 안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건 이제 R을 주인공답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의 방어구인 깃털 코트를 R도 장비할 수 있게 변경됐다 하는데 요건 이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스의 무기, 로열 글러브라고 하는 되게 쓸데없는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아마 원래 옵션이 보자. 공격력만 25, 그리고 다른 것들, 뭐 지력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그런 무슬모 아이템이라서 무언가 누락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하고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일정 확률로 매료를 건다고 합니다. 근데 아리스의 손길이라면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리고 서먼 엘리샤라고 하는 그 소환수인데 엘리스가 25레벨에 수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친구만 궁극마법이 없었는데 궁극마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아이템, 샤먼 오브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방어, 지력, 어둠 속성 요렇게 속성과 지력을 통해서 사라가 다크포스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사람 구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니의 옷에 또 역시나 지력 20이 추가돼서 이거랑 이걸로 다크포스를 쓴다. 아, 메리온 원래도 있었다? 와, 전혀 몰랐네. 그리고 일부 적들의 스탯이 더 보정됐습니다. 원래는 이 뒤에 있는 패치의 기본 의도가 최종 보스전을 좀 더 재밌게, 강하게 그렇게 만든다였기 때문에 그 외의 네임드들은 딱히 변경된 게 없었는데 이제는 듀오마, 카트린르, 길드마스터, 히드라, 코카트리스, 천사 등이 스탯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챕터 17이 리밸런싱 됐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다 안 적어두신 소소한 재밌는 요소들도 많이 바꿔두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는 내용들 말고도 인게임 안에 좀 다른, 특이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 자, 어쨌든 파텍2의 그 유저 패치 밸런스 업데이트 유저 패치 플러스 하드 모드인데 파텍2를 좋아하시거나 다른 느낌으로 즐겨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받아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텍3 유저 패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딱히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쭉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텍3 리밸런스 패치 게임의 전반적인 난이도와 대폭 상향 보스전을 더욱 길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본 패치의 주요 특징입니다. 라고 하는데 원래 이 파텍3가 애매한 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어, 난이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스가 스킬 한 방에 죽는다거나 밸런스가 엉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컸거든요. 근데 요런 식으로 패치를 통해서 모든 적들의 스탭 보정 일반 몬스터 스탭 2배, 네임드급 3배, 네임드급 이상은 HP 추가 보정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진공의 칼날이라고 하는 사기 스킬이 너프됐습니다. 데미지 소포 카락 플러스 MP 소모량이 증가 진공의 칼날로 네임드급 이상 원턴 킬 불가 그리고 아크 전용 신규 무기 일루전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무기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공격력은 125고 관통 플러스 성속성이라고 합니다. 기본 장비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요거를 봉인해 두시고 하다가 적정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좀 많이 흘렀을 때 그때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크림슨 템페스트라고 하는 이 게임의 최강검이 있는데 이게 능력치가 좀 어중간했기 때문에 요렇게 500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률 35% 패왕의 갑옷 요것도 이제 방어렉스 130에서 500으로 상승됐고 추가 옵션은 마력 100 증가가 못했고요. 그리고 반복된 밸런싱 작업으로 엔딩까지 하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요런 느낌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보스전이 허무했었는데 특히나 막보스 막보스 같은 경우는 이 스킬 한 방에 그냥 원턴 킬이 되던 그런 난이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훨씬 더 재밌게 그냥 평범하게 즐길 수 있게끔 달라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는 이제 난이도가 낮고 허무했었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요렇게 바뀐 거를 이제 하면서 좀 약초를 많이 써야 되고 온갖 약품들을 많이 소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루하거나 힘들다, 길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 패치의 목적이 더욱 길게 즐길 수 있는 것 요런 식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까 말했다시피 보스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보스의 각 패턴 같은 거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꿔서 좀 길게 즐길 수 있게끔 모든 패턴 다 보고 뭐 우여곡절 끝에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밸런스가 패치가 된 하드 버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했었던 유저 패치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면서도 몇 번 중간중간에 말을 했었는데 일종의 테스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면서 그걸 이제 유저 패치 개발자분께서 좀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개조를 하는 그런 일종의 테스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랑 다르게 최종 버전이 요렇게 패치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것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텍3 패치 1.02 편의성 및 캐릭터 강화에 중점을 둔 추가 밸런스 패치입니다. 일반 플레이어와 숙련된 플레이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텍3의 유저 패치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바로 하기보다는 이미 여러 번 즐겨보신 분들이 좀 더 하드하게 하고자 유저 패치를 깔아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패치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긴 한데 좀 더 요렇게 일반 플레이어도 즐길 수 있게끔 뭐 여러가지 노가다를 좀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번 하다 하는 거라서 보통 이제 숙련자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숙련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뭐 카지노 뭐 경험치 노가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해야 좋은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런 걸 다 알고 노가다를 좀 편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이래도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렇게 개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격팟이 입수하는 경험치 및 골드량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노가다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크의 능력치 화속성 수치가 75에서 100으로 그리고 성속성 수치가 50에서 100으로 좀 더 강화됐고요. 그리고 일부 비주류 캐릭터들 뭐 에린 레오 디언 이런 친구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비주류 캐릭터였기 때문에 거의 웬만해서 안 쓰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에린의 태생지력이 200 증가 빙속성 풍속성 변경 그리고 레오 레오도 태생이 공격력과 방어력이 각각 150씩 증가 원래 이런 애들이 완전 패크까지는 아닌데 미묘하게 하자 있어 아주 안 쓰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뭐 쓰려면 써라 요렇게 강화해놨으니까 즐길려면 즐겨라 그런 느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풍참 서머 스트라이크 사거리 증가 그랜드 썬더 사거리 2 증가 요런 옵션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디언 디언도 마찬가지로 태생 HP 그리고 MP가 각각 증가했고 지속성 100으로 상향 그러니까 약간 직해가 된 것 같아요. 직해 각각의 그 특성을 준 것 같습니다. 에린은 빙 풍 디언은 지 요런 느낌으로 됐고 디언의 기본 장비 강화 그리고 아이템 관련해서는 아수라 블레이드 능력치의 향상 공격력 원래 40에서 100으로 그리고 현자의 지팡이 요렇게 공격력 마력 공격력 마력 130 이 문제가 지팡이들의 마력 향상이 되게 미묘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 물리 캐릭터들에 비해서 한참 딸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사 캐릭터들을 뭐 지력 증가 아이템 상향 이런 걸 통해서 마력으로 써 써먹을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의 귀걸이가 좀 특수한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안 쓰는 그런 미묘한 아이템이었는데 요렇게 향상이 돼서 81에서 공 방 그리고 많은 플러스 100 요런 식으로 쓸모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엔딩까지 한결 매끄러운 플레이를 보좌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써있는데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이 개발자 분께서 여기 이렇게 패치기의 로고에 있는 이런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인게임 안에 막 군데군데 여러 재밌는 요소들 뭐 추가 아이템 추가 뭐 몬스터 그런 것들을 바꿔두시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도 더욱더 재밌는 요소들이 이런저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추가된 버전으로다가 재밌게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개발자 분이 있는 거고 시청자 팬 분께서 추가적으로 만들어 두신 그런 파텍2와 파텍3의 추가 유저 패치 되겠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텍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기런처판 말고 그냥 무설치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패치 파일을 말 그대로 덮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내부에 있는 이 파일들 요걸 그냥 본인의 설치 폴더에다가 덮어쓰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파텍3 같은 경우 파텍3 같은 경우는 조금 호환성 문제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두기런처판으로 꼭 해야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 드리는 건데 파텍3 같은 경우도 이제 무설치판에다가 그냥 덮으시는 그런 게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호환성이 조금 불안불안하면서 좀 튕김이 잦은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런처판에다 까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 이미지 이 명령의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언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언팩된 데이터에서 파텍3 들어가서 파텍3의 유저패치 파일 이 됐이죠. 요거를 그냥 덮어 쓰려고 하면은 요렇게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내용물 이 내용물을 마찬가지로 내부에다가 여기서 덮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덮어 쓰시고 전부 다 yes all 해놓고 끄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유저패치가 깔린 게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그냥 무설치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해서 하실 텐데 아니면 VM을 쓰시거나 VM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안되겠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냥 독일 언처판에 하겠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안내 말씀이었고요.